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공부 잘해서 개준 거 맞잖아? 집도 한 칸 못 해놓은 남자랑 결혼하는 취지에 말 함부로 하지 마! 그깟 동남아 여행 나만 쏙 빼놓고 니들끼리 잘 다녀와 수준 안 맞아도 여태 친구라서 놀아진 것도 모르고 안방을 저희가 써서 어떡해요 어머니 식구 수대로 쓰는 거지 고마워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10만 원? 지들이 먹고 쓰는 돈이 얼만데 달랑 10만 원이야? 어떻게 그럼 지들 살려 그러는데 아줌마 여기 김밥 2인분이요 네 그거 해서 얼마나 번다고 사람 몸만 고생하지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얹혀 살 거야? 또 입으라고 이걸? 다 해줬잖아 집값이 한두 푼 모아서 될 일이야? 여보 난 2년 동안 새 옷 한 벌 못 사 입었어 부조금이나 좀 줘 동창 어머니 돌아가셨어 당신 용돈으로 해 겨우 하루 차비만 지면서 무슨 용돈? 그럼 말아 인맥관리는 집산 다음에 해 엄마 저 아줌마 가만하네? 그래 돈이 없어서 이런 데서 힘들게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응 아우 맛이 왜 이래 아줌마 맛이 왜 이래 맛 좀 봐 괜찮은데요? 아줌마 입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싸구려 만나는 김밥을 우리 딸들 먹으란 말이야? 나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 팔아 나가요 나가라고 아 이 여자 어딜 잡아 걸레 같은 소들을 드럽게 해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가자 아줌마 죄송이고 뭐고 내일부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올케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알아 몰라 같이 살면서 생활비 꼴랑 10만 원 주고 등골 빼먹은 건 좋으면서 생신상 차리는 건 힘들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디서 거짓 발사각 등 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고 있어 형님은 고모부 잘 만나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사시니까 집 안 싣고 온갖 행사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사든 말든 올케 나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냐고? 그럼 애초에 남들처럼 집 좀 사주지 그러셨어요? 형님도 고모부가 집 마련해 온 거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편히 먹고 편히 자고 편히 살고 싶다고 그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 혼자서 위험하기에 미안해 나 집 꼭 살 거야 서러워서라도 살 거야 1억? 응 집을 사자고? 어 집 사자 그 돈을 어떻게 사? 대출 내야지 내가 좀 알아볼게 그만한 집이 없어요 좀 비싼 거 같아서 지금 타이밍 놓치시면요 앞으로 영원히 내 집 마련 물 건너갑니다 이 돈 보태서 사 이 돈 보태서 사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여기 가운데에 찍으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곧 재건축한다는 말이 있어 재건축 잘하면 앉아서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 건배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우리 집 1억 올랐더라 1억이나? 내 말 듣기 잘했지? 1억? 고생 끝 행복이라더니 근데 왜 하필 넌 은주 사는 동네에 이사 올 게 뭐니? 은주 열불나게 집 없다고 무시한 은주 보라고 은주 남편 사업 힘들어서 빚잔치 한다더라 집도 팔고 월세 사나 봐 여기 오랜만이다 친구끼리 찬바람 그만 날리고 화해해 좀 화해? 좋지 해외여행 가서 풀까 우리? 해외여행끼리 다녀와 난 동남아는 이제 지겨워서 꼴에 자존심은 있어갖고 사람 그 무시하더니 꼴 좋다 지금 대형으로 갈아타실 타이밍이에요 이 집 전세 안고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팔고 그거 분양 받자 어머니 집으로 담보대출 좀 받으면 되지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됐어! 다 좀 됐어! 로얄층이야, 로얄층! 병원에 빨래 데리고 가세요, 어머니 아, 알았어 근데 은행에서 또 전화 왔었어 대출이자 아직 못 넣니? 이제 내가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려 이번 달엔 넣을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내가 팔자 그랬을 때 팔았으면 이 손에는 안 봤을 거 아냐 네? 그렇게나 싸게요? 금매로 내놓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깔렸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 집이 왜 경배로 넘어가 기준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담보대출 해 줬는데 이자를 못 내서 너희들 대정신들이니?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길거리에 나 함께 할 거야? 잘 결정하신 겁니다 산 사람은 싸게 사서 좋고 판 사람은 급한 불 꺼서 좋고요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까 당신도 힘든 일 그만둬 자금은 작은 대로 우리 소은이 데려와서 가족같이 살아봐 전세금을 올려받아야겠다고요? 5천이요? 전세금 대출 알아보고 있어 하우스포어 벗어났다 싶으니 이젠 렌트포어야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이 주방입니다 안방도 한번 보시죠 집은 마음에 드는데 저만큼 착한 가격 없습니다 전세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도 가고 싶어 생일파티 나도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엄마들 집 평수에 맞춰서 친구 만들어줘 몰라? 큰 평수는 큰 평수끼리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끼리 낡은 아파트 전세 산다니까 수준 떨어진다고 소은이 안 끼워주는 거지 유치원 가기 싫어 싫단 말이야 아빠 유치원 가기 싫어 애들이 안 놀아줘 이번 주말에 아줌마에서 파티할 건데 소은이랑 같이 꼭 놀러와 네 이제야 보네 내 딸 루나랑 니 딸 소은이 같은 유치원인 거 여태 몰랐지? 난 그때 난 그때 남편 땜에 다행히 집 팔아서 빚도 갚고 그 덕에 돈도 벌고 니네 집 길 건너편에 새 아파트 있지? 나 거기 살아 한 동네 사는데 앞으로 얼굴 좀 자주 보고 그러자 한 동네라긴 좀 그렇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아파트 값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소은이 내 파티 갔었어? 그런데 누가 가 구질구질하게 유치원에 건의해야겠어 수준에 맞는 애들만 좀 받으라고 어? 울라 빠져서 와 흥 니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서 애들한테 삼쳐주고 놀아라 말아라야? 꼴값들 떨고 있네 집 사자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사야겠어 집 때문에 그 고생을 해놓고 그냥 수준에 맞춰 살아 난 싫어 그렇게 못하겠어 자, 계약서들 받으시고요 집 계약서? 우리 집 건너편 새 아파트 단지 거기야 여보 전세 대출 어차피 받을 거잖아 2억만 더 융자내 소은이는 우리처럼 살기 안 할 거야 이자랑 원금 이래서 내가 갚을 테니까 당신 나무소리도 하지 마 네, 여보세요? 사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사님? 아, 그게요 그 잘 안 나가는 대형 평화만 골라서 월세 계약하고 그 주민등록증 위도에서 집주인 행사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누가 사기 당할 줄 알았어? 당신 그 잘난 허용심 때문에 이 꼴 난 거야 몰라? 지평역 맞춰서 사람 대접하고 외제찬지 국산찬지 보고 사람 차별하고 명품백 하나 들면 사람 같이 올라가는 세상이야 이번 사례의 경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문제 역시 현재 본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구해야겠죠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조금 더 heures 다음 화면에 고생하십니까? 그 다음 화면에 고생하십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다음 화면에 고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offense?